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이와 같습니다. 구입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입하시는 시점에 따라 코드 적용 유무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 가격 좋은 PD65W 보조배터리 소개해드릴게요. 유삼스 제품으로 3만 밀리 용량의 PD65W를 지원합니다. 전격용량 60% 효율 제품으로 실용량 18,000ml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의 거의 모든 보조배터리 전격용량은 60%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전격용량 폭이 안 된 제품의 경우 더 떨어지는 40에서 50% 제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가격과 PD 충전 속도 준수한 편이고 가격 일단 좋습니다. 디스플레이 통한 배터리 잔량과 충전 속도 확인할 수 있고요. PD 충전과 동시에 QC 충전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Type-C 단자는 인아웃풋 모두 지원하며 USB 단자에 따라 최대 22.5W와 18W의 속도로 충전 지원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 시 최대 PD45W 속도로 충전되는데요. PD 인아웃풋 모두 괜찮은 속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 상품, 기존 10.26인치 모델의 전방 블랙박스 제거된 모델입니다. 신규 제품으로 3가지 UI 새롭게 탑재되었습니다. 구형 H9 모델의 최신 펌웨어 적용했을 때 신규 UI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일부 모델만 펌웨어 업데이트로 신규 UI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블랙박스 빠진 모델로 듀얼코어 제품인데요. 기존 쿼드코어의 경우 블랙박스에 듀얼코어가 사용되는 방식으로서요. 블랙박스 없는 모델로 코어가 줄어든 제품이지만 성능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용하지 않아 발열해서 좀 더 나은 모습 보여줍니다. 사실 카플레이 모니터 쓰는 분들 대부분이 블랙박스 사용하시는데요. 굳이 또 블랙박스를 사용할 이유도 없겠지만 발열 이야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발열 발생하는 요소를 최소화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리눅스 기반은 모델에 따라 성능 차이 전혀 없으며 블랙박스와 ADAS와 같은 편의 기능에인 구동 성능 동일합니다. 고로 가장 저렴한 모델 구입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상품, 자동차 통화용 메인으로 쓰고 있는 핸즈프리 제품입니다. 뉴비 M50 제품은 귀걸이 형태로 안정적인 착용을 제공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좋은 통화함질로 인기 높은 제품이죠. CVC 8.0 지원에 통화감 상당히 좋아 운전 중에도 불편함 느끼지 못합니다. 왼쪽 오른쪽 자유롭게 착용 가능하며 듀얼 마이크 채용, 블루투스 5.2 지원 등 스펙도 꽤나 준수한 편입니다. 플랜트로닉스 보이저 짝퉁이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현재 이런 형태의 디자인 제품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가성비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차량에서 통화량 많은 분들에게 정말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알리보다 아마존을 통해 북미에서 큰 인기를 먼저 끌었던 제품입니다. 통화 24시간, 음악 22시간, 대기 1440시간, 충전 2시간으로 통화량이 많은 서비스 업종 분들께도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네 번째 상품, 이보다 더 저렴한 제품의 수동 그라인더가 있긴 한데요. 이 제품은 무려 3분 아래 7코어 수동 그라인더 제품입니다. 7코어 수동 그라인더를 20달러 대의 구입 자체가 꽤나 메리트 있습니다. 분쇄 퀄리티 상당히 좋기로 알려졌고, 국내 고가의 제품과 견주어도 분쇄 균일도는 오히려 해당 제품이 더 좋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3단 분리가 가능해 청소도 용이한 편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향미와 맛을 느끼는 분들이 수동 그라인더 쓰시는데요. 가격대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품질과 퀄리티 좋기로 알려진 모델입니다. 결국 그라인더는 분쇄 퀄리티가 좋아야 하는데요. 돌리는 힘이 상대적으로 덜 들고 정량 맞추기 편한 제품입니다. 수동 그라인더 쓰신다면 꼭 한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다섯 번째 상품, 베이스어스 LED 접이식 무선 스탠드입니다. 이 제품 종종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 제품인데요. 현재 두 대 사용 중에 있으며 스탠드로 무조건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이유로는 무선 사용, 접이식 180도, 각도 조절, RA95 CRI 트루 컬러, 주변 빛 인식 센서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지하는 면적이 작아 작은 공간에서 사용하기 좋고요. 이동도 자유롭고 LED 조명의 스펙트럼이 넓어 면적 넓게 커버 가능합니다. 햇빛 기준 RA100에 가까운 RA95 CRI 값 가지고 있습니다. 3단계 색온도 조절과 밝기 조절 가능합니다. 스탠드는 크고 무겁다는 편견을 없앤 제품으로 이동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책상 뿐만 아니라 침대, 거실 등 간접 조명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써보세요. 가격 대비 품질 만족도 상당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여섯 번째 상품, 써본 분들은 쇼핑이나 쓰레기 버릴 때 굉장히 잘 쓰시는데요. 써보지 않은 분들은 이 제품의 장점을 잘 몰라요. 마트에서 장 볼 때 쇼핑 카트가 있으니 편하다 생각하실 텐데요.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차량에서 집으로 이동할 때 써보세요. 확실히 힘듦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물건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재활용과 박스 버리는 용으로 아예 놓고 씁니다. 한 번에 많은 쓰레기를 이동해버릴 수 있어 편하고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 좋습니다. 업그레이드 모델로 바퀴가 3개가 달려있어 계단도 쉽게 올라가고요. 손잡이도 고정된 형태가 아닌 45도 각도 조절이 되어 한층 더 편합니다. 여행 가거나 캠핑할 때 물건 이동할 때도 써보세요. 가성비 정말 좋다고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50리터 제품과 75리터 판매 중인데 큰 용량 제품 추천합니다. 일곱 번째 상품, 노트북, 스마트폰용 정밀 드라이버, 생활용 드라이버. 벽, 나무용 드릴 드라이버 다 따로 가지고 계시진 않으세요?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면 웬만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작업 가능합니다. 샤오미 정밀 드라이버 가지고 있지만 힘이 너무 약해 노트북 분해도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나사 마모 걱정 때문에 미세 작업용인 정밀 드라이버 쓰곤 하는데요. 오히려 작업이 수월하지 못한 부분도 많아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 게 낫더군요. 웍스 4V 제품은 이미 4V 미니 드라이버로 가장 유명한 제품입니다. 신제품인 WX24에는 개성된 디자인과 전원 버튼, 킥척 채용 등 여러 가지 기능 업그레이드를 해서 출시한 모델로 정밀 작업부터요. 나무에 구멍을 뚫는다거나 하는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작업 가능합니다. 7단 토크로 정밀 작업부터 웬만한 작업 다 커버해줍니다.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잘 쓰고 있고 성능 진짜 좋습니다. 여덟 번째 상품. 올해 알리에서 가장 잘 샀다고 생각하는 제품입니다. 리빙박스인데요. 뚜껑은 물론이고 모든 면이 개방되는 제품입니다. 기존 리빙박스의 경우 무조건 뚜껑으로만 물건을 꺼내야 했다면요. 이 제품은 사방이 모두 오픈되는 형태로 공간 활용이 뛰어나고요. 어디에 두어도 측면을 통해 문을 열 수 있어 물건 꺼내기 쉽습니다. 또한 층층이 같은 사이즈별로 쌓을 수 있도록 체결이 가능합니다. 바퀴가 달려있어 집 안에서 이동하기도 한결 편하고요. 국내 리빙박스처럼 손잡이로 인해 내부 공간을 잡아먹지 않아 좋고요. 가격 대비 만족도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스몰, 라지, 엑스라지 사이즈로 판매 중이며 모든 사이즈 구매하시도록 링크 걸어드립니다.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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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